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. 2023년 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들과 다시 가을과 잘 어울리는 색소폰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는데요.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. 작년이나 재작년이들이 80대들의 발락을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어때요? 여기 80대 찾아보세요. 있나요? 아니요. 없죠. 없죠? 예. 그게 이유가 이 색소폰이랍니다. 지금 진건면 산흥에 소재하고 있습니다. 우리 솔개 색소폰 연습실이라고 하는데 연습실은 좀 촌스러워서 솔개 색소폰 카페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한 가지 나의 취미생활을 살리는 거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예전에 2년 전에는 80대들의 발락해가지고 찍었던 분들이시거든요. 근데 지금부터 더 용해졌죠. 그 이유가 이거예요. 색소폰으로 함께 즐기시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. 저희 솔개 색소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희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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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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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